안녕하세요. DM성형외과 원장 요원민입니다. 안면거상을 하게 되면 필수로 피주머니라는 걸 차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면거상 후 피주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피주머니의 원래 목적은 고인 피를 밖으로 빼내서 수술 부위에 피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지만 사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피가 보이지 않고 출현문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안면거상에서 피주머니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안면거상을 하게 되면 여러 부위를 방리하게 되고 그 부위가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거를 더 밀착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첫 번째 목적이 일단은 방리된 여러 조직을 단단하게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조금이라도 고이는 피 아니면 체액이라도 밖으로 빼내서 상처가 더 빨리 아물고 유착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주머니관이 우리 피부 밑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플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통증은 전혀 없고요. 피주머니에 들어가는 입구 부위가 약간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가 길게 해도 보통 이틀, 짧게는 보통은 하루 정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피주머니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극도의 어떤 거부감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라도 출혈이 돼서 혈정이 고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피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피를 밖으로 빼내서 혈정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조직이 방리돼서 떨어져 있는 조직이 탄탄하게 유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피주머니가 음암으로 빨아 당기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아무는데 피주머니를 한 것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무조건 사실 피주머니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치료 행위가 아니면 우리가 수술 행위가 환자한테 과하면 안 되니까 환자가 갖는 어떤 불편함과 부담감과 그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잘 비교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니고상이나 반고상인 경우에는 방리범위가 적고 혈사 혈정이 조금 고이더라도 이 범위 자체가 방리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니고상이나 반고상의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상담하시는 환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기도 하시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사분들은 나는 실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피가 한 방울도 안 난다. 그래서 피주머니가 필요 없다. 수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피주머니를 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는 환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피주머니를 넣고 안 넣고는 어떤 원장님의 철학이라도 할 수 있는데 피가 많이 나서 넣는다는 것보다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환자분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피주머니를 해야 되는데 피주머니 하는 것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큽니다. 반면에 불편함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피주머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고상 할 때 피주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주머니를 차야 더 훨씬 환자한테 유리하고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면에서 피주머니를 꼭 차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M성형권장 요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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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